1, 2, 3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, 2, 3 안녕하세요 와 정말 오늘 분위기가 좋네요 와 정말 명절로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어떠세요? 재밌으세요? 이렇게 대백제전 정말 역사가 깊은 축제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인데 우리 가족이네요 추석도 같이 보내고 대가족이네요 그런 의미로 명절때 재밌게 재롱잔치처럼 대백제전 다행히 한 번씩 명주씨가 빠르게 대백제전 이렇게 아 좋다 좋다 하역씨 전 준비하고 계세요 진짜 이거 그냥 급한 거예요 자 시작 대 대박이다 대박이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백해줘요 하나 둘 셋 백 백제전이다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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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고 역사적인 축제입니다 핫 리더 자 전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곡 D&D 들려드릴게요 마무리가 중요하죠 마무리 하나 짓으면 전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는 뭐다? fk 와 좋았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전 드셨어요? 아 근데 진짜 다 전 드셨어요? 아니 여기 LED 풍선이 너무 예뻐요 우리 판담도 너무 예쁘고 와 아니 요즘에는 풍선이 저렇게 LED가 들어와요? 너무 이쁘다 풍선 드신 분들만 소리 질러 풍선 안드셨는데 소리 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MZ풍선이네요 첫 곡은 덤더럼 들려드렸는데 두번째 곡은 저희가 이번에 나왔던 신곡 D&D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D&D 아세요? 네 그럼 아시는 분들을 함께 따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D&D 들려드릴까요? 네